마이핏 내 개성을 표현하는 마이카 담고 싶은 건 많은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?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더 비싼 트림을 골라야 한다고? 나는 가장 저렴한 트림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넣고 싶어 복잡하고 불편했던 내 차 만들기 2017 아이서티가 쉽고 자유로운 마이핏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내게 꼭 맞는 핏을 고르고 선택한 핏은 심플하게 또는 개성이 가득하게 나만의 아이서티를 만들어보세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기능들 어디 없을까?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후축방 경보 시스템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할 수 있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앞차와의 충돌 위험 시 제동해주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까지 아이서티에서는 현대 스마트 센스를 가장 기본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야 멋쟁이 내 차도 나처럼 멋있어야 한다고 일단 블링블링 선루프를 장착하고 반짝이는 LED 램프와 스타일리쉬한 17인치 핏이 들어있는 마이 익스테리어 핏을 선택할래 내장은 인조 가죽 시트와 스티어링 열선이 있는 마이 인테리어 핏 베이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쏙쏙 골라 나만의 엣지 있는 핏 만들기 완성! 안전운전도 디자인도 다 중요하지만 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선택해서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싶어 스마트한 버튼 시동과 듬직한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시원하게 쭉 달리는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나에겐 마이 컨비니언스 핏 베이직이 딱이야! 내가 원하는 것만 콕콕 집어 아이서티 탄생!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기본 트림에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이핏! 가격은 낮아지고 선택의 폭은 더더욱 넓어진 아이서티와 함께 자유롭고 유니크한 나만의 라이프를 즐겨보세요! 마이핏 현대자동차